사안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안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바로 르스르핀 언니들의 안티프라젤 앨범 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류지스 앨범이나 아이브 앨범 강을 해설하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많아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류지스의 하니 언니의 블루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류지스 언니들한테 입덕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앨범 강을 원하셔서 제가 오늘은 하니 언니 앨범 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지스의 앨범 바로 한번 열어봅니다 하니 언니의 앨범인데요 여러분 짜잔! 하니 언니의 업체 엄청 예쁘지 않아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또 안에 하니 언니가 있는데 이렇게 여는 건가 봐요 하나 둘 셋! 짜자자잔! 한 번 더 열어볼까요? 한 번 더! 짜잔! 우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뭘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 이게 앨범 자켓이네요 아! 예쁘다! 이렇게 언니들이 있고 너무 예쁘다! 류지스! 하니 언니! 하니 언니의 스타일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하니 언니가 있네요 아! 이거는 하니 언니의 앨범이에요 오! 너무 귀엽다! 핸드폰같이 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니 언니의 약간 곰색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보여요! 이건 또 보여요! 짜잔! 오! 엄청 크다!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 언니가 있고요 이렇게 류지스 언니들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니 언니! 하니 언니! 하니 언니! 하니 언니! 이렇게 멤버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엄청 많고 이 포토카드인 것 같은데요 포토카드. 이거 언제 여러 볼까요? 마지막에요 하 이게 배경화면 Ga Monster 여기 BER Eu are Nhère's وا INFORMING 하니 언니들과 문자는 이럴 수 있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되어있는 엽서가 있네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런게 들어가 있고 또 이건 뭡니까? 이건 아마 CD 아닐까요? 자 CD 뭐지? 어? CD 아닌 것 같은데? 스티커! 아 CD인 줄 알았는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여러분 엄청 많아요 세 장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이쁜데요? 어떡해 근데 뉴진스 앨범은 되게 볼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이제 CD인가봐요 짜잔 이게 CD네요 이게 CD야 우리 어딜? 아 여기 다 해봐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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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CD인데? 우와 여기 뉴진스 언니들 막 그림을 그린 것처럼 오 예쁘다 이거 프린치에서 넣었나 봐요 쿠키, 어텐션, 하이뽀 이렇게 곡 이름이 써져 있네요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짜잔! 뭐야 이거? 포스터인가 봐요 이거 포스터 A4 용지만 한 포스터입니다 아 이거 여기 제 방에 다 붙여두고 싶은데 이렇게 뉴진스 언니가 있고 뉴진스 언니 민지 언니 하니 언니 하니 언니 하니 언니 하니 언니 너무 이쁘다 사랑해 하니 언니 다니엘 언니인가봐요 다니엘 언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린 언니 양이 같지 않아요? 여기 눈매 아 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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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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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멤버 짜잔 해인 언니 흑백 느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이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포카가 남아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잠깐만요 몇 장 있는 거야 지금 포카가 다섯 장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뉴진스의 포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야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아이디 카드 짜잔 돌려볼까 뒤에 뭐 하니언니 오 너무 예뻐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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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포카가 있는데 오 잠깐만 뒤에 네 이것도 누가 낙서한 거야 이거 이거는 언니들이 다 이렇게 쓴 건가봐요 이거는 하니언니의 블루북이기 때문에 하니언니의 포카만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다섯 장 모두가 하니언니 하니언니입니다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문구는 다 달립니다 뉴진스 데뷔합니다 준비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빨리 만나고 싶네 이런 식으로 언니들이 다 쓴 거를 이렇게 포카 증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씩 하니언니의 포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리는데 얼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짜잔 뒤에 뭐라고 써있나요 뒤에 난 하니야 반가워 두번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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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조심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번째 하니언니의 포카고요 세번째 세번째 세번째는 요거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여러분 이거 제가 갈망 포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세번째 포카 나왔고요 네번째 네번째는 요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예쁘다 안경 쓴 하니언니 이렇게 안경 쓴 하니언니 마지막 포카 하나 둘 셋 짜잔 예쁘다 자 오 이렇게 총 다섯 장의 포카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포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장 다섯 장 저번에 넛세라핀도 한 장 밖에 안 들어가 있고 만화에 두 장 정도인데 이렇게 다섯 장이 나왔어요 와 많이 나왔네요 너무 맘에 드는 것 같고 제가 또 춤 보여드릴까요? 그럼 저는 조금밖에 못 춘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텐션 텐션 굴렁굴렁 그리고 디토도 보여드릴까요? 디토 원 투 트리 포 여름 내 길었던 하루 나 보고 싶어 라타타타 울린 심장 라타타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유니스 언니의 하니언니의 블루브 앨범감을 해보았는데요 포카도 되게 많이 들어와있고 언니들도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앨범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